자 오늘은 지난주부터 너무 헷갈린다고 문의가 엄청 들어오는 건데요. 바로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입니다. 이거 내용이 pdf로 183페이지나 돼서 뭘 봐야 되나 막막한 분들 많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 쳐낼 거 다 쳐내고 진짜 핵심만 빠르게 가보죠. 바로 첫 번째 상속 증여세입니다. 이게 요즘 가장 핫한 건데 사실 엄청 간단해요. 그동안은 30억 초과했을 때 세율이 50%나 됐습니다.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됐죠. 근데 이제는 30억이라는 단위가 아예 빠진 겁니다. 그래서 10억이 넘는다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40%로 퉁쳐지는 거죠. 그리고 상속세 잔여공제 금액도 바뀌었는데요. 기존에는 인당 5천만원밖에 안 돼서 이거 대신 5억짜리 일괄공제를 다 선택했는데요. 이젠 인당 5억으로 10배나 올랐습니다. 그래서 잔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적공제 5억에다가 여기에 딸려오는 기초공제 2억 해서 총 7억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. 일괄공제 5억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. 이어서 두 번째는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인데요. 그동안은 도서, 공연, 박물관 등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됐었는데 이제 여기에 수영장, 헬스장 이용료까지 추가된 겁니다. 그래서 무려 3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. 다만 한 가지,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은데 PT 같은 개인 강습료는 제외된다고 하니까요. 이것까지 꼭 알아야 되겠죠. 세 번째는 결혼 세액공제인데요. 한마디로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. 하지만 내후년까지만이고 생에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근데 고작 이 정도로 안 하던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마지막은 그 유명한 금투세입니다. 원래대로라면 내년 초시행인데 이거 그냥 폐지하겠다는 건데요. 게다가 코인 같은 가상자산 과세도 내년 초시행이었는데 2년 뒤엔 27년으로 미룬다고 하죠.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개정 아니라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돼야 비로소 시행된다는 건데요. 근데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거 봐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.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